창세기 17장 1절에서 27절까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에서 27절까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2절에서 27절까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3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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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17장부터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사례에서 사라로 바뀝니다. 그래서 17장이 굉장히 중요하고 15장의 횃불 언약에 이어서 오늘 할래 언약이라는 하나님이 보증으로 언약에 대한 보증으로 오늘 그 부분을 약속하시는 것을 우리가 17장을 통해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17장에 우리가 시작하면서 중요한 것이 이 구속사라는 겁니다. 성경 해석의 열쇠가 무엇이냐면 구속사의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싶다. 성경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싶다. 이것도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왜 그러냐면 디모데오소 3장이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이 없으면 성경을 읽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감동이 없으면 성경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고자 하는 마음 이거 성령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 숨어있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싶은 욕심 그것도 성령이 주시는 겁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 이건 노력 안 해도 저절로 됩니다. 왜? 상세 3장에 찌꺼기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욕심들 욕망들 야망들 그건 노력하고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영적인 세계고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것이고 성경은 그 속에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보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에 주셔야 됩니다. 구속사의 관점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의 책임, 인간의 인격, 인간의 의지, 인간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앞세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아브라함과 약속하는 거지만 그 내면은 뭡니까?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횃불 언약입니다. 짐승을 쪼개고 상대방이 쌍방간의 계약을 해야 되는데 15장에 보면 하나님을 상징하는 횃불이 혼자서 왔다 갔다 왔다는 것은 표면적으로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이거 쌍방개약이에요. 그러나 그 내면에는 편무개약입니다. 본인과의 계약이에요. 너 아브라함이 내 앞에 있지만 너하고 약속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나와의 약속이다.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네 눈에 보이는 저 짐승들 그 쪼개진 사이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횃불이 왔다 왔다는 것은 장차 네 몸에서 날 그 그리스도가 그 몸이 쪼개져서 이 땅이 모든 죄를 사해 줄 것이다. 내가 이걸 하겠다. 이것이 구속사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이 가장 잘 나타난 성경이 오늘 17장의 할래에 인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1장부터 16장까지 성경을 자세히 보면 내가 하리라. 창세기 3장 15절에도 아담과 묻지 않고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리라. 내가 하겠다. 오늘 17장은 당연히 너는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가장 잘 나타난 장이 17장입니다. 그리고 17장을 보면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언약이라는 이 단어 13번이 나오거든요. 이 언약이라는 말은 히브료로 베리트 쪼갠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약속을 맺을 때 짐승이 반을 쪼개거든요. 그리고 그 쪼갠 그 고기 사이로 왔다 갔다 쌍방간에 계약을 합니다. 이 말은 너가 그 언약 베리트를 어기면 네 몸이 저 짐승처럼 쪼개질 것이다. 무서운 거죠. 이 언약이라는 이 단어가 13번 오늘 언급됩니다. 이 말은 16장의 아브라함의 불신앙이 17장에 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언약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너는 내 말을 무시했지만 너는 내 약속을 무시했지만 나는 반드시 성취할 것이다. 내가 성취할 것이다. 너는 반드시 될 수밖에 없다. 그게 강조된 장이 17장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여러분 심령이 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우리는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 시간표를 기다리는 것이 24시입니다. 하나님과의 묵상. 사단이 그걸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묵상이 안 되면 하나님과의 24시가 안 되면 가장 조용한 시간에 가장 조용한 장소에서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거리며 묵상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오늘 17장을 통해 그 시간이 그 장소가 여러분 삶 속에 정해지는 기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러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상세기 16장 16절은요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절에 성경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17장 1절을 시작하면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되었더라. 이 말은 16장 마지막 절과 17장 첫 절의 기간이 13년이 흐른 겁니다.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신 거예요. 침묵은 어떤 신학자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심판이다. 13년 동안 침묵한 거예요. 이 침묵 13년이라는 침묵은요 뭘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사건인데 이것은 아브라함에 대한 불신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13년 동안 침묵하신 겁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무서운 것이 침묵입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침묵이에요. 성도의 입장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내 입에서 하나의 말씀이 중얼거리며 읽지 못하는 것 침묵하게 하는 것 그것도 영적인 병에 걸린 거예요. 내 입에서 그리스도가 불신자에게 증거되지 못한 것 침묵한 것 그 사단이 가장 원하는 겁니다. 기도도 어떻게 해요? 침묵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세기에 끊임없이 나오는 것은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 은혜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왜? 행위언약을 통해서 인간이 행위언약을 지킬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걸 은혜언약 하나님의 주권적인 언약 그 핵심은 내가 하겠다. 아브라함의 수준 아브라함의 인격 관계없이 나는 하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보내겠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본인이 하겠다는 것을 어필하십니다. 강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첫 메시지가 나는 전능한 하나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7장까지 처음으로 하나님이 자기의 모습을 개시하는 첫 번째 구절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입니다. 야곱에게도 모세에게도 그 위급한 상황 문제 있는 상황 절대 불가능한 상황에서 항상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입니다. 전능한 하나님 엘 샤다이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거든요. 엘 샤다이 전능한 하나님 무소 부지하신 하나님 아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 무소 불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우주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언급할 때는 엘 샤다이 전능한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언급할 때는 뭡니까 여호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지칭할 때는 엘 샤다이 절대적이고 우주적인 통치자 너는 믿지 않았지만 너와 약속한 것은 너와 상관없이 나는 이루겠다. 엘 샤다이 엘 샤다이 자기를 개시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인격적 윤리적으로 완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의지하고 신뢰하라 정말 머뭇거리지 말라 불신앙하지 말라 불신하지 말라 이 메시지를 할 때는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 샤다이라고 얘기할 때는 톤이 달라요 대화법이 다릅니다 강력한 메시지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하실 때는 엘 샤다이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떤 면에서는 엘 샤다이로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너가 원하는 것만 듣는 그 시간이 아니거든요 네 마음에 맞는 말씀만 듣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의 말씀은 인간의 생각과 다릅니다 인간의 경험과 다릅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55장에 보니까 불이한 너희들아 너희 생각을 고치지 말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거든요 버리고 내게로 나와라 그래서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은 대화법이 아닙니다 이건 선포입니다 어떤 면에서 강력한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 엘 샤다이로 역사하시면서 나만 의지하고 신뢰하라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것은 뭘 상징합니까 99세 따 이 말은 뭘 얘기하죠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몸 상태나 사라의 몸 상태나 상식이나 이성이나 생식 기능으로 봤을 때는 불가능한 상태 그 상태에서 무소 불능하신 하나님이 엘 샤다이 하나님이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아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었다는 것은 지금 새로운 언약을 주신 것이 아니라 과거에 주신 언약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브라함 나이 75세 때 하란에서 머뭇거릴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해불은 높은 산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너가 그 먼지 티끌을 한번 세어봐라 네 후손이 티끌처럼 될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 나이 84세 때 해불원에서 85세 때 해불원에서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해불 언약을 맺으면서 하늘의 목별을 봐라 별을 셀 수 있습니까 그 정도 너의 후손을 내가 축복하겠다 과거에 세운 언약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신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너는 내 말을 무시했지만 너는 내 말을 불신하겠지만 내가 너하고 맺은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재확인하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듣자마자 아브라함의 자세가 뭡니까 엎드렸더니 얼마나 강력했으면 얼마나 엘샤다이 되신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말씀하셨으면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엎드렸더니 불신정한 것 거기에 대한 회계를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란에서 세겜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한 것이 그곳에서 재단을 쌓았더라 배덴에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은 공식적인 예배가 지금 시작된 거거든요 근데 오늘 어떻게 해요 엎드렸더라 처음으로 언급된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 매순간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공식적인 예배가 우리 삶속에 되어져야 되고 그 속에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엎드리는 시간 너무너무 중요해요 특별히 사역자들은 주의를 하겠다고 하는 분들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말씀에 집중 엎드렸다는 건 뭡니까 기도하는 시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일이 아닙니다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만의 엎드리는 시간 나만의 하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내가 가장 조용한 시간에 조용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거리며 읽는 시간 여러분 묵상이란 말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10편 1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주여하려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묵상이란 이 단어를 맨 밑에 각주에 보면 작은 소리로 읍조리다 작은 소리로 읍조리다 한국말로 보면 내가 들을 정도로 중얼거리며 읽다 내가 들을 정도로 중얼거리며 읽는 것 그게 묵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도서관에 가면 공부할 때 막 소리내어 읽습니다 우리나라는 조용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도서관은요 시끄러워요 중얼거리며 읽습니다 구약을 회당해서 들을 때도 듣는 사람이 잊어버리지 않게 중얼거리며 계속 암기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부뻔입니다 우린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묵상이란 말은 작은 소리로 읍조리다 그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되어져야 됩니다 왜 공급하는 인생이거든요 우리는 공급받는 인생이에요 음식을 통해 공급받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 공급받는 그 힘 가지고 나 자신을 이기는 것이고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사탄과의 싸움을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얼마나 분석합니까 아니 온갖 메시지를 통해 현장에 대해 분석하는 메시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인 문제다 나 중심이다 물질 중심이다 성공 중심이다 사도인 13장에 보니까 그 구블로섬의 박수무당 엘루마 얼마나 무속이 강합니까 16장에 저만은 귀신들인 소녀가 이 빌리포 지역을 점수를 가지고 장악하지 않습니까 19장에 바울이 예배소 지역에 갔더니 아데미 신전을 통해 도시 자체가 우상숭배입니다 얼마나 분석합니까 정신질환자 얼마나 많습니까 자살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알코올 중독자는요 너무너무 많아요 요즘에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연부부가 있어요 감연부부 사회적 위치도 있고 또 사람들의 보는 눈이 있으니까 이혼은 안합니다 그러나 남남이에요 감연를 쓴 거예요 전혀 노타칩니다 누구를 만나듯 노타칩니다 아이들이 있으니까 이혼은 안합니다 그냥 삽니다 전혀 관심 없어요 뭘 해도 관심 없습니다 이런 부부가 너무너무 많아요 매스컴에서 계속 다룹니다 이런 세상 우리가 듣습니다 불신자조차도 말세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진단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분석하면 뭐합니까 힘이 없는데 어쩌다 하는 겁니까 내 가정을 분석했습니다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하고 싶은데 메시지의 힘 기도의 힘 없습니다 그래서 공급받는 시간이 못 읽습니까 TV는 1시간 보는데요 읽다 보면 이상하게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히브리 성경에 반복되는 단어는 최상급입니다 그러면 최상급이라는 건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17장에 봤더니 뭐가 보입니까 보세요 3절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지금까지 성경의 패턴은요 내가 하리라는 이 하리라는 동사들이 계속 언급됩니다 이제 17장부터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될지라 이게 반복돼요 그래서 이 17장에 나 또는 내가라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이 단어가 14번이 나오고 아브라함을 지칭하는 너라는 단어가 17번이 나오고 언약이란 말이 13번 나옵니다 반복적으로 보면 뭘 얘기합니까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너는 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꼭 집었습니다 그 절대주권입니다 너의 후손에서 그리스도 오실 것이다 창식의 3장의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 구세주 그리스도 메시아 올 것이다 너는 그래서 반드시 될 수밖에 없다 네가 구시 구세냐 네 몸에서 상속자가 날 것이다 아들이 날 것이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린 그거를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게 17장에 읽다 보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간절함으로 읽는 거예요 그거를 읽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둔한 저에게 무식한 저에게 세상에 잠식되어진 저에게 하나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왜 이렇게 세상에 대한 욕심은 많습니까 왜 이렇게 물질에 대한 욕심은 많습니까 자식에 대한 욕심은 많습니까 건강에 대한 욕심은 많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자 하는 욕심은 없습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 하면서 성경 자체가 그리스도인데 이 성경 속에 숨어있는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욕심은 왜 없습니까 거기에 대한 기도 거기에 대한 회개 거기에 대한 다짐 거기에 대한 결단 그 시간이 필요해요 왜 하나님은 항상 개인에게 역사였거든요 엘리사에게 로댓나무에서 죽기를 원할 때 엘 샤다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메시지 하셨거든요 광야에서 인생을 포기하는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호랩산에서 모세를 찾아가 말씀하신 겁니다 햇불 언약도 마찬가지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였거든요 항상 중요할 때는 하나님이 찾아가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는 시간 그 시간이 골방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는 그 혼자만의 시간 그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 17장에서 15장에서 햇불 언약 17장에서 할래 언약을 보면 15장의 햇불 언약과 17장의 할래 언약의 주도적 역할을 한 분이 엘 샤다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16장의 16장의 주도권은 사례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었더라 주도권이 사례라고 되는 순간 거기서부터 가정불화의 시작이 되고 그 민족이 결국에는 우리가 말하면 중동에 있는 민족이에요 이란, 이라크, 사우디, 아라비아 굉장히 도전적이고 잔인한 민족입니다 세상의 화역구가 어디입니까? 중동적이에요 지금 수십 년 동안 내전이 일어났던 시리아 수도가 다마스쿠스 사도행정 구장에 보면 다메색입니다 굉장히 도전적인 민족이에요 잔인한 민족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사례가 주도권을 잡고 나갈 때 이렇게 된 거예요 내 인생에 내가 주도권 내가 주인 되는 순간 정말 힘들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주도권을 가지고 가정을 운영하다 보면 그게 정상적인 것 같은데 결국에는 상처, 아픔입니다 한 가정의 주도권 그건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도권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이 가나 혼인잔이처럼 웃음과 기쁨과 감사감만 흘러 넘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를 보십시오 하객의 웃음소리 이 결혼한 부부의 웃음소리 또 가족들의 웃음소리 그게 결혼식장 그것이 여러분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인간의 마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를 끝나시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짐승 파는 사람들 또 여러가지 거래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그 현장은 그 탐욕의 현장이거든요 그 이익금을 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돈을 벌어서 그 착취하고자 하는 그 짐승들의 그 배설물의 냄새 그거는 하나님을 떠난 가정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을 떠난 교회일 수 있고 하나님을 떠난 현장입니다 너무 극과 극이에요 주도권을 누가 잡고 있냐에 따라서 인생은 다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너의 후손 중에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첫 초상이 너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름까지 바꿔버립니다 지금은 아브라함 종기한 아버지였지만 이제는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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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을 부르면서 기억해라 너는 열국의 아버지다 이름까지도 바꿔버립니다 이제는 살해라 하지 않고 살아라 해라 열국의 어머니로 바꾸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보증을 주시는 거예요 보증 메시지로 안 믿으니까 이름까지 바꿔버리고 안 믿으니까 매일 화장실 가면서 내가 너와 약속을 기억하라 할래연약도 주시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교로부터 나오리라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 99세입니다 아내는 89세예요 이성 상식 도저히 믿지 못합니다 한 명도 없는 아들도 딸도 한 명도 없는 가문을 향해서 하나님 끊임없이 번성이란 단어 이것이 믿음의 눈이 아니고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의 말씀을 믿느냐 세상의 소리를 듣느냐 그게 우리의 영적 싸움입니다 선포되는 강단의 말씀을 통해 나를 보느냐 아니면 불신자들의 말 매스컴의 말 TV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말을 내가 믿을 것이냐 하나의 말씀을 믿을 것이냐 여기서 오는 갈등들 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요 24시 골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사단의 말은 아니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때 생기는 게 갈등입니다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내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지금은 모릅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이해 못할 거예요 자식이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근데 하나님은 지구라는 세상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그대로 성취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사 이사야기들 야곱 야곱의 열두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고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다이또왕이 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자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창세의 38장 쌍둥이가 납니다 둘째 아들 베레스를 선택하시고 해스롬과 람과 아비나답과 나손과 살몬과 보아스와 오백과 이세와 다이또왕 다이또왕의 아들 솔로몬 솔로몬의 아들 로오브왕 로오브왕의 아들들을 통해서 나중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내 몸에서 왕들이 난다는 것은 다이또왕 이후로부터 유대 왕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고 이런 왕적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부분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부를 바꿔버립니다 이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 영원히 너의 후손들이 지켜야 된다 왜 할례를 행하라 하느냐 너희는 포필을 배워라 너희는 포필을 배워라 그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정이리라 말로 하니까 안 믿으니까 매일매일 기본적으로 열 번 이상 소변을 보지 않습니까 약속을 기억하라 언약의 표로 할례를 행하라 그 할례된 그 표피를 보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기억해라 할래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이란 표요 언약을 준수하겠다는 표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의 표정입니다 언약의 증표가 몸에 있는 거예요 몸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약속을 기억해라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속에 각인 근데 각인이 안 되니까 몸의 흔적을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들어가면 표구가 있잖아요 오직 예수 성도들의 집에 가장 많은 표구가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표가 굉장히 많아 그걸 보는 거예요 왜 달력을 걸어놓습니까 달력에 나와있는 선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라는 거예요 왜 스마트폰 바탕화면에 성경고절을 읽습니까 보라는 거예요 저도 바탕화면에 있거든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각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각인전쟁이에요 각인전쟁 세상의 소리 세상의 것들을 많이 보고 세상의 것들을 취하고 세상의 것들을 망깃하면 세상의 것들이 각인되는 겁니다 이걸 가치관 세계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고 사람은 생각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각인된 대로 사집니다 무엇이 각인됐느냐 그래서 각인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랩런트라는 단어의 내면에는 각인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각인시키자 어릴 때부터 각인시키자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성경 읽는 것을 각인시켜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세범은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내 마음에 두기 위해서는 눈으로 봐야 돼요 증월거름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마음에 차곡차곡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종교교육도 마찬가지예요 루터가 한 게 뭡니까 비틴베크 대학에 99개의 항목을 반박물을 붙인 것 그건 시작에 불과해요 이거 붙인다고 시골에 있는 그 수도사의 말을 교황이나 측근들이 믿겠습니까 언제 역사가 일어났냐면 그가 숨어서 성경을 번역한 겁니다 라틴어로 된 성경 일반인들은 도저히 읽을 수 없는 성경 너무 비싸서 소유할 수 없는 성경 그 성경을 자국어로 독일어로 번역한 겁니다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지어 유럽의 인쇄술이 발달된 겁니다 지하에서 이 성경이 인쇄술로 최고로 번역이 되니까 값이 어떻게 합니까 권도박질 떨어지는 거예요 누구나 읽을 수 있어요 이것이 일반 평민들에게 다 전달됩니다 독일어로 읽어보니까 교황의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메시지는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교황의 말처럼 헌금 많이 하고 선행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야만 살리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평민들이 깨닫은 거예요 그 말씀이 심령 속에 장작이 나무가 차곡차곡 쌓인 것처럼 말씀이 쌓인 거예요 그때 개혁자들이 말씀으로 불씨를 떨어뜨리니까 쌓인 장작에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부흥 개혁이라고 했을 때 전체적으로 몇 개의 지역을 언급합니다 평양 대부흥운동과 또 웨일지 지방의 부흥운동 웨일지 지방의 부흥운동도 마찬가지고 평양 대부흥운동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성경이 공급되어지고 일반인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웨일지 지방의 우리가 말하면 성경을 만드는 인쇄소 이거 생긴 거거든요 거기서 성경을 계속 만들고 공급되니까 웨일지 지방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공급되는 거예요 읽으니까 개혁이 되고 갱신되는 거예요 평양 대부흥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운동이 아니라 성경을 끊임없이 성교사들이 우리가 말하면 강의하고 성경을 계속 하다 보니까 거기서 회교운동이 일어나요 아니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해야 성경은 강한 빛이기 때문에 내 자신을 보지요 내 자신이 안 보이는데 무슨 갱신이 되고 무슨 개혁이 됩니까 성경은 빛입니다 누가 나에 대해서 사실을 얘기하면 사람은 좋아하지 않아요 원수대입니다 아내가 여러분 사실을 얘기해 보세요 좋아하고 갱신하고 회귀하고 아브라함처럼 엎드렸더라 그런 남자 없어요 싸움이 납니다 사실을 얘기하면 여보 여보 아 왜 밥 먹으면 슈즈하고 밥그릇을 부엌에 놔두지 그냥 가 아니 왜 코를 풀었으면 슈즈는 슈즈통에 넣지 왜 거기 놔둬 아니 들어오면 제일 먼저 양발을 쫙 펴서 세탁기에 넣고 쉬시러 가야지 왜 온방에 도장 찍어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시죠 이유가 있잖아요 여보 좀 일찍 들어와 여보 건강 좀 운동 좀 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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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싸움 나는 거예요 싸움 나는 거예요 그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부부를 삼삼삼이라고 합니다 삼삼삼 삼삼삼 삼이 뭐냐 결혼하면 3개월 동안 뜨거운 사랑을 하고 또 삼은 뭐냐 그 다음에 3년 동안 3년 동안 어떻게 합니까 3년 동안은 끊임없이 싸우고 삼십년은 어떻게 해요 무관심에 산다 그러잖아요 그게 삼삼삼이라고 왜 사실을 얘기하니까 그래요 근데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이 나의 사실을 보게 하면 치유가 돼요 나의 영적인 사실 나의 육적인 질병의 사실 나의 아픔의 사실 내 인생의 과거 속에서 그 많은 상처의 사실을 말씀이 보게 하고 말씀이 나를 조명할 때 그때부터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몸의 흔정을 통해서 내가 너와 약속한 것을 기억하라 그런데 중요한 게 할레를 누가 행해야 됩니까 모든 남자 집에서 난자 돈으로 산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할레를 받으라는 것은 여기에 영적 의미가 있어요 구원은 모든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알고 있듯이 우리만 구원받는 선민사상이 아니라 구원은 모든 사람이에요 유한복음 3장 1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 세상이란 기준은 뭐냐면요 상세계 3장 이후로부터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기간을 세상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속한 모든 사람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구원의 대상은 모든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할레를 받지 아니하면 끊어질 것이다 이 말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사람은 의식적으로 율법적으로 할레를 받았는데 언약을 배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언약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할레를 행하는데 할레를 행하고 나서 언약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그 증거가 사도행 15장 1절입니다 바울이 안디옥교에서 AD 47년에 1차 세계 성교를 떠납니다 그래서 구브로에 갔다가 비시리아 안덕에 갔다가 이고니용 루스드라 더베로 갔다가 드디어 2년 만에 AD 49년에 안디옥교에 도착합니다 그때 도착하자마자 어떤 사람들 어떤 사람들 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는 480km입니다 걸어서 여기 와서 안디옥교의 성도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내용이 뭡니까 예수를 믿어도 다 구원받는 게 예수를 믿지만 할레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예수와 할레를 동시에 본 거예요 어떤 사람이 누구냐 사도행 15장에 보면 기독교인 바리세인입니다 여러분 바리세인이 예수 믿는 것도 기적이에요 바리세인이 그 예수가 신성모독죄로 처형된 것이 아니라 그분이 구약에 예언한 그리시도구나 이걸 믿는 거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아직까지 각인된 게 있어요 예수가 그리시도라는 사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믿습니다 그러나 그게 100%가 아니라 그것도 믿지만 할레도 행해야 구원받는다 이게 할레에 대한 잘못된 사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인된 거 유대인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조차도 이런 사고방식이 있었던 거예요 할레를 행한다 표면적으로 뭘 얘기합니까 언약을 기억해라 이거예요 언약을 기억하라 잊어버리니까 기억하라 자 세 번째는 사라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의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기 아니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자 사레라 하지 않고 여러 민족의 어머니 사라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사라의 몸에서 누가 오신다구요 그리시도가 오신다구요 그 예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7장에 끊임없이 후송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17장에만 주신 메시지가 아니라 전에 끊임없이 주셨던 메시지에요 지금 사라의 사라의 나이는 89세입니다 상식과 이성과 과학과 모든 것으로 봤을 때는 중단입니다 저저히 아이를 하지 못해요 또 아이도 한 명도 없는데 하나님 끊임없이 후손 후손 얘기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아들이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후손 너의 후손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하늘의 무펼처럼 주겠다고 언급하시면서 오늘 17장에 처음으로 아들 주십니다 그리고 이름도 이삭 기간도 줍니다 내년 이 메시지를 할 때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셔야 됩니다 오늘 17장 이 부분은요 17절 이 부분은 정말로 정말로 많은 신학자들과 이게 오해되는 부분이에요 많은 견해들이 있습니다 잘못 해석하면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이 메시지를 하자마자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십시오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살아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지금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내년에 있을 것이다 나는 엘샤다의 전등한 하나입니다 끊임없이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이 오늘 표면제로 보면 의심과 불신에 대한 웃음일 수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이건 이거는 기뻄과 환희의 웃음이에요 그래서 칼리빈이 이 부분을 어떻게 주석했냐면 갑자기 뜻밖의 소식을 접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후손 자손 무별 티끌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메시지는 아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간까지 말씀하십니다 내년에 줄 것이다 이 말을 듣다 보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불신과 의심이 아니라 기쁨과 환희의 웃음인 거예요 어떻게 내가 99세 된 내가 내 아내는 89세 된 그 아내가 어찌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이거는 의심과 불신의 웃음이 아니라 이거는 어떤 면에서 감사와 기쁨의 웃음이에요 표면제로 보면 의심이에요 근데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 4장 이렇게 나옵니다 4장 19전에 그가 100세가 돼요 99세나 100세랑 똑같은 거예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자기 몸이 도저히 생산하지 못한다는 걸 알잖아요 살아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뭐랍니까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여기 있는 거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내년에 낳을 것이다 그걸 말씀하신 분이 무소 부재하신 하나님 우주와 전 지구를 통치하신 엘샤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불신과 의심의 웃음이 아니라 기쁨과 환희의 웃음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를 언급한 것은 1차적으로는 자연 질서 및 상식으로는 도저히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를 얘기하지만 그 내면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엘샤다이 그분이 하신 말씀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지금 믿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이제 18절 메시지입니다 이걸 오해할 수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이 메시지를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한 아이다 이게 잘못하면 불신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로마서 4장 19절의 말씀을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알아야 돼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한 아이다 이 말은 하나님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고 내년에 아들을 주시겠다는 것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내 자식 저 이스마엘 13살 먹은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좀 국류를 여겨 주시옵소서 좀 축복에 주옵소서 언약의 아들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네 몸에 날짜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내년에 아들을 주실 것이다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밖에 없는 내 혈통 가진 저 이스마엘 저놈 하나님 축복에 주옵소서 그 증거가 20절이에요 20절입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그 말이에요 하나 앞에 살기를 원하나 이 말은 99세대니까 저저히 아이를 낳지 못하는데 하나님 아들을 주시고 내년에 주신다는데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스마엘이나 내 후손자입니다 그게 아니라 믿겠습니다 아들 주신 거 믿습니다 내년에 주신 거 믿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내 혈통 하나 있는 저 아들놈 하나 앞에 살기를 원하는 나이다 이걸 하나님이 들으셔서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열두 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그래 내가 너 기도를 들을 것이다 내가 이스마엘을 축복할 것이다 민족 큰 민족 일 것이다 열두 두령의 조상이 될 것이다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17절 18절 19절 이 메시지를 로마서 4장 19절과 연관시켜서 못 보면 아브라미 엘 샤다이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불신하고 있다는 것처럼 믿을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19절에 19절에 뭡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또 여기서 우리가 또 해석이 또 한국 해석에 약간 문제점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의 사라가 내게 아들 나라니 그는 이름을 이사일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순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이 아니란 말은 부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란 말은 휘부로 아발인데 이 말은 진실로 참으로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진실로 지금 89세지만 내가 약속한 대로 사라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이름까지 이삭이다 그 메시지 다른 말 하면 이삭의 이름이 웃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놀라움과 기쁨의 웃음이에요 이게 불신앙에서 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99세 된 내가 89세 된 사라에게 엘샤다이로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는구나 기쁨과 환희의 웃음소리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알고 묵상하는 이 사람이 그래서 모르는 영어 성경도 좀 보고 모르는 헬라와도 좀 보고 모르는 히브리어도 조금씩 보고 요즘 번역된 세번역도 보고 카톨릭과 같이 공동으로 번역한 공동서신도 보고 또 현대인의 성경도 조금씩 보는 거예요 왜 여러가지 해석을 할 때 또 번역할 때 약간의 약간의 문화와 환경이 다르게 번역된 것들이 있거든요 오늘 아니라 이 말은 참으로요 진실로 구세지만 진실로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막연했던 그런 무별과 막연했던 후손과 막연했던 그 티끌이라는 후손에 대한 메시지가 이제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내년 아들 이삭 딱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 겁니다 이 메시지를 하자마자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올라가셨다는 것은요 올라가셨다는 것은 히브료로 알라라는 단어인데 수직적 이동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수직적 이동하면서 원래 모습으로 갔다는 것은 이거를 신학적으로 현년이라고 말합니다 현년 하나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아브라함과 직접 대화하는 구약에 종종 나온 하나님의 현년 이거는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과 대화하고 있었던 거예요 원래 모습으로 이제 어떻게 해요 휴직상승한다는 말 이게 구약의 하나님의 임지의 방법 중에 하나였거든요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신 하나님 즉시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대로 온 가족들 노예들 할 거 없이 종할 거 없이 즉시로 어떻게 합니까 한례를 행합니다 즉시로 행한다는 것은 믿은 거예요 믿은 겁니다 이것이 오늘 17장의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시면서 많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1기 때 2기 때 좀 달라요 1기 때는 1월 달 아니니까 정말 내가 창세기서부터 하나의 말씀을 묵상하자 해서 많은 사람이 보지만 2기 때 4월 5월 달 되면 이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꼭 헬스장에 1월 달에 몰리다가 4월 달 5월 달 어떻게 해요 한산한 것처럼 이게 세상의 방법에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다른 건 가능한데 이 성경을 한 장씩 한 장씩 구속사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씩 본다는 게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고선 안 돼요 그래서 이제 2기가 이제 다음 주 목요일이면 이제 10번의 강의가 끝납니다 10번의 강의가 끝나면 창세기 18장까지 마무리됩니다 지금까지 창세기 17장까지 A4 용지로 210페이지가 넘었거든요 그럼 18장까지 하면 220페이지가 넘습니다 220페이지면요 책으로 하나 만들면요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서 이걸 낯장으로 가서 성도들이 이걸 잘 모았겠나 글쎄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고민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잊어버린 거를 찾는 게 또 찾기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책으로 만들어서 1장부터 18장까지는 220페이지인데 이걸 책으로 만들어서 보관할까 그래서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또 보고 다시 한번 내가 기록할 수 있도록 이거 책을 만들자 이거 만들자 아니 또 1위에요 이게 얼마나 1위인지 몰라 이거 사람도 없는데 들어가는 예산도 있고 그래서 한번 고민입니다 하게 되면 신청자를 만들어서 이게 얼마 나올지 모르겠어요 인쇄수에 가서 이거를 그냥 책으로 해서 그냥 나눠줄까 신청자만 그렇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다는 건 아니고 계획 중에 있어요 혹시 이 말씀을 듣고 교회에 전화하지 마시고요 계획 중에 있어요 딱 제가 결단하면 알아보고 문자를 돌릴게요 그래서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원하는 사람만 하면 돼요 원하는 사람 원하는 사람만 가지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1장부터 17장까지 묵상하면서 제가 읽는 책 주석들 굉장히 많이 이게 땀과 열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다 구속자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제가 도와드려야 되잖아요 이번에는 3년 전에 나온 것보다는 좀 더 깔끔하게 나올 것이고 만약에 만든다면 내용도 알찰 것이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있는데 하여튼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손에서 놓지 않을까 어떻게 성경 중심으로 살까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까 고민하다가 나온 아이디어인데 한 번 일주일 동안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17장의 말씀을 묵상하는 귀한 성도들 500년 전에 저 유럽에서 외쳤던 그 종교 개혁자들의 다섯 가지 외침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란 이 다섯 가지 외침의 첫 번째 오직 성경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성경 중심으로 살 때 우리 입에서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안 되는구나 결론이 나고 그렇다면 내 생각이 아니라 오직 믿음대로 살자 그러면서 우리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무한 은혜의 의식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사오니 그 첫 시작인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는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고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은혜 속에 거하고 오늘도 오직 성경 중심대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외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